너 얼굴 좋아졌다? 응. 뭐 잠을 잘 자서 그런가?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잘 자. 차라리 이제는 마음은 편안하다. 근데 미숙아. 우리 사라가 연락이 안 돼. 나한테도 안 오고. 너 혹시 우리 사라 소식 아니? 어머? 너 지금 나 사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한 거니? 어, 미숙아.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. 니가 우리 사라 좀 찾아주라. 우리 사라 살았는지 죽었는지. 걱정이 돼서 내가 정말 죽을 금일판이야. 기자야. 사라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사라가 우리 집에서 나간 지가 언젠데. 미숙아. 우리 사라 아무 일 없겠지? 이 기자. 세상 아무 탈 없이 살고 싶었으면은 니네 모녀 둘 다 그렇게 나쁜 짓 말았어야지. 안 그래? 솔직히 나. 니가 그렇게 통사정을 해도 여기 안 오고 싶었어. 근데 마지막으로 그간의 정 때문에 온 거야. 그러니까 기자야.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이걸로 너하고 인연 그만 끊고 싶어. 나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야. 미숙아? 어. 내가 영치금 좀 넣었어. 그만 갈게. 네.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다.